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최성철 교수입니다. 드디어 첫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첫 강의인데 저는 사실 여러 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첫 강의는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이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사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사실 이 강의를 듣는 목적도 프로그래밍이 뭘까 한번 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사실 뭐 여러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명령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언어로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기술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죠. 사실 프로그래밍은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카카오톡도 역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 저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심지어 여러분이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무인 주차장에 가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무인 주차장 정상기라든가 그리고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탈 때 사용하는 하이패스 역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건데요. 아마존은 2012년에 키바라고 하는 로봇들을 물류창고에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게 바로 아마존에서 자랑하는 키바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인데 이 키바라는 로봇을 통해서 물류창고에 어떤 배송이나 이런 걸 자동화 시키고 있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프로그래밍이 발전하고 프로그래밍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 신문당선 같은 경우나 아니면 김해에 있는 경전철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무인 지하철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무인 자동차 역시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당연하겠죠.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만든 거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전기 자동차 역시 프로그램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기 자동차를 굉장히 대중화시킨 테슬라라는 기업의 CEO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페이팔 미국의 결제 회사죠. IT 회사 출신의 CEO인데요. 이 앨런 머스크가 와서 전기 자동차에 보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불균일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IT 기술을 사용해서 이 배터리를 균일하게 줄어들면서 이전에 한 200km 정도 달리던 자동차들이 이제 400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전기 자동차의 어떤 대중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역시 프로그래밍 IT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좋아진 하나의 제품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는 왜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는가? 사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동사죠. ing가 붙어서 동사인데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된다. 왜냐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의 기술로서 또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어떤 로지컬한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스티브 잡스는 행전에 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2012년에 미국에서 프로그래밍 열풍이 막 불기 시작하면서요. 다양한 명사들이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어크로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러자 겨울에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학생으로 첫 점에 초음을 준비하지 않았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効果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키러서 이 프로그램이اء Instrument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blowing 중간에 학생으로 인사 hen을 배웠다. 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애매하셨다. 저 같은 게 어떤 사람의 입맛이 자리인지 말andinav comen 있다. 어떻게 된 사람의 색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리스에서 흐간 색을 해주고 영원한 식의 색을 마支持한 색을 드려야죠. 저는 이런 신원을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영어의 judge도 일 te הכ 말од and it just started off because I wanted to do one simple thing I wanted to make something fun for myself and my sisters wrote this little program then basically just add a little bit to it and then went need to learn something new looked itelu 아니면 한 인터넷의 약 perdона. 이게 진짜 불이 아니라 아기 하는 소리 등, 아기套의 스포츠. 자기가 굉장히 보시는 것. 거짓말은? 제가 알 수 있는 것과 어떤 것들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any가 좀 못하겠지? some of the coding people do 사실 쉽고 자기보는 It's more about the process of breaking down problems than coming up with complicated algorithms as people traditionally think about it. You don't have to be a genius to know how to code. You need to be determined. Additions, subtractions, that's about it. You should probably know your multiplication tables. You don't have to be a genius to code. Do you have to be a genius to read? Even if you want to become a race car driver or play baseball 수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전혀 있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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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oned Mais 여러분.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의 시간Music입니다. 수술을 하는 것을 통해 12월 30일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과 의미가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이 있습니다. . . . . . 그리고 그룹 회원가 계획하고 말해 죽는 곳들들도 들었고 뇨기 직원들에게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다 그 시스토리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진 사람은 그와 함께하는 직원의 학생을 가지고 계획했다 Why we have trained and have these skills today? treat ourselves as awesome as possible. our policymakers need to hire as many tallented engineers as we can find. We have a fantastic chef... ...free food... ...breakfast, lunch and dinner... ...free laundry... ...snacks... ...even places to play in video games and scooters. There's all these kind of interesting things around the office and places where people feel pain or relax. I'm going to thank or play music or be creative. Whether you're trying to make a lot of money or whether you just wanna change the world Computer programming is an incredibly empowering skill to learn. If someone had told me that software is really about humanity that it's really about helping people by using computer technology it would have changed my outlook earlier.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좀 너무 길었나요?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보실 수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저도 옛날에 회사에서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모른다면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많은 글자들이 있을 때 이걸 소문자로 바꿔봐라 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10만개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하지만 프로그램으로 하면 1초, 2초만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 하시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 엑셀을 사용하면서 이 학점들, 이 성적들을 어떻게 학점을 매길 것인가 어떤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을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건요. 제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 또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생활 깊숙이 이미 우리 생활 전체에 깊숙이 여기저기 있는 컴퓨터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겁니다. 더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20세기에 외국어라든가 소학 또는 영어 이것도 외국어죠. 철학, 역사 이런 게 교양이었듯이 21세기의 프로그래밍은 전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양, 새로운 어떤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교양 과목인 강좌를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언어 컴퓨터에게 명령을 하기 위한 언어인 파이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